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어차피 두 사람 정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 저 여자가 유지나란 말이야? 천박해 난 그 느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할머니, 엄마 속 뒤집으려고 당신 같은 사람 손자 며느리로 드린 거야 어디서 나대 나대길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? 연예기획사를 찰 생각이야 내가 자기를 사랑한 거는 알지 정말 미안했어 해당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? 너희 두 사람 옛날로는 못 가 외국에 나가면 맘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거야 여보세요?